안녕하세요. 음향을 알려드리는 남철호입니다. 지난 시간에 아날로그 콘솔에 대해서 기본적인 내용을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오늘은 디지털 콘솔 중에서도 국민 콘솔이라고 할 수 있는 X32 또 형제 회사인 마이다스 M32에 대해서 기본적인 용어들을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시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전에 잠깐 제 얘기를 좀 왜 이 강의를 하고 왜 이런 영상을 찍고 또 왜 이런 강의를 하는지에 대해서 잠깐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해요. 일단 저는 음향 렌탈 회사를 좀 오래 했습니다. 그리고 또 설치하는 사업도 했었고요. 그런데 그런 사업을 잘 하고 있다가 코로나가 딱 터지면서 저는 이제 행사 쪽이 시공보다는 행사 쪽이 많았던 회사를 운영했기 때문에 그런 어떤 행사 쪽 제 일들이 다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줄어들었고요. 저는 또 여유로운 상황에서 장비를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라 다 빚을 내서 장비를 가지고 있었던 거기 때문에 코로나 시간을 견디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자는 한 1년쯤 됐을 때 문을 닫았고요. 그러고 이제 다시 제가 잘 제기를 하려고 하는 와중에 코로나 병에 걸렸습니다. 그때 오미크론 이전에 델타 변이라는 코로나 델타 변이에 걸려가지고 제가 두 달 반 동안 혼수 상태에 있었고 어떻게 보면 저는 죽었다가 살아나는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도 이렇게 병원에 가보면 병원 선생님들이 제 의무 기록을 이렇게 보시면서 어떻게 당신이 지금 살아서 내 앞에 와 있는지 신기하다라고 말할 정도로 저는 거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는데 물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기독교인들이 아닌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기독교고 또 많은 제 지인들이 기독교이기 때문에 제가 기독교적인 용어를 좀 말씀드리면 저는 하나님 살려주셨다. 그것밖에 표현할 방법이 없습니다. 기적이다. 기적이고 하나님 살려주셨다. 그러면 제가 다시 살려주신 이유가 뭘까 지금 고민하고 있거든요. 고민하고 있고 제 삶이 다 이렇게 리셋이 돼버렸어요. 리셋이 돼버려서 지금 새롭게 뭔가 일자리를 찾아야 되고 새롭게 뭔가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유튜브를 제가 시작하게 된 것도 그 전에 제가 하지 않았던 일이죠. 물론 더 일찍 시작할 수도 있었고 할 수 있었지만 이제서야 하는 이유는 제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체험을 하면서 어쨌든 제게 다시 주어진 이 삶에 제가 뭔가 내가 아는 것들을 나눠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 사람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저도 코로나가 걸리기 전까지는 건강하게 물론 제가 좀 덩치고 있고 좀 살 집도 있다 하다 보니까 제가 그렇게 건강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육체적으로 크게 문제없이 일들도 하고 공사도 하고 천장도 기어 다니고 행사도 하고 했었는데 근데 갑자기 코로나 걸리면서 지금 그 휴일증이 남아서 지금 다리를 잘 못 쓰고 있습니다. 왼쪽 다리는 장애가 심하게 왔고요. 오른쪽 다리도 왼쪽 다리 못지않게 장애가 왔는데 조금씩 회복하고 있거든요. 욕창도 또 심하게 와가지고 욕창은 지금 거의 좀 회복이 됐습니다. 회복되는데 한 1년이 걸렸고요. 욕창도 또 뭐 그 외에도 자잘하게 다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자잘한 휴일증들이 제 몸에 지금 많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건강하게 살던 제가 그 코로나라는 바이러스로 인해서 쓰러지고 이렇게 병원에서 죽는다 사망선고까지 갔던 사람인데 이게 누구에게도 하루아침에 닥칠 수 있는 일이고 저한테 또 닥치지 말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살아있는 동안 제가 아는 것들을 주변에 많이 좀 나눠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그런 나누는 과정에서 또 좋은 인연이 생기면 또 제가 앞으로 또 계속 일을 할 수 있는 또 그런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라는 마음에서 일단 이렇게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제 지식을 나누게 됐고 또 영상뿐만 아니라 제가 오프라인으로도 또 이렇게 교육을 진행을 많이 하려고 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저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 돈 벌기 바쁜 와중에 웬 무료 강의냐 그런데 저는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장 저는 지금 하루하루 하루하루 버텨나가고 있는데 그 버텨가는 와중에서 그분들과의 어떤 그런 관계, 소통 이런 걸 통해서 앞으로 계속 뭔가 좋은 걸 만들어 나가고 싶고 또 그리고 또 제가 그분들에게 좋은 지식을 전달해드리고 싶어서 일단 그 오프라인 교육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날짜 정해졌습니다. 1월 28일 토요일 그리고 2월 7일 화요일 2월 14일 화요일 세 번에 걸쳐서 제가 무료로 디지털 콘솔 교육을 하는 음향 교육을 하는 시간을 마련했거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지원을 해주셨어요. 지금 현재 17분이 모여 있고요. 이 영상을 보시고 나도 그거 듣고 싶은데 라고 연락 주시면 제가 클래스별로 좀 인원이 다르기 때문에 인원이 적은 클래스 쪽에 신청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제가 특별하게 또 영상을 보고 신청해 주시면 그쪽 클래스에 와서 들으실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제가 정해놓고 사람을 모으는 거는 계속하기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 영상을 보시고 우리가 쓰고 있는 콘솔에 대한 사용법을 좀 궁금한데 영상만으로는 좀 잘 귀에 들어오지 않는다. 와서 좀 설명해 줄 수 없냐라고 문의를 주시면 제가 가서 이렇게 행사를 해드릴 수는 없어요. 행사를 하거나 또는 어떤 소리를 튜닝을 해드리거나 그거는 제가 무상으로 해드릴 수가 없어요. 유상으로 해야 되고 저보다 잘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한테 이용을 하시면 되고 저는 진짜 그 콘솔을 쓰는 법 아무 행사가 없을 때 교회 같으면 아무 예배가 없을 때 그 콘솔을 쓰는 법에 대해서 저한테 문의를 주시면 제가 언제든지 무료로 가서 그 콘솔 사용법은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저한테 문의를 주시면 제가 무상으로 콘솔 사용법 설명을 해드리겠다. 솔직히 저한테 콘솔 사용법을 물어보시는 분들은 사실 지금 여기 있는 이 X32 정도 그런 콘솔을 쓸 줄 몰라서 연락을 주시는 거잖아요. 디지콜을 몰라서 나한테 연락을 주신다든지 RNS가 몰라서 연락을 주신다든지 야마하 CL 시리즈를 PM5D를 못 써서 연락 주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이미 음향에 대한 어느 정도 지식이 있고 또 그런 테크니컬한 지원은 본사에서 다 나오기 때문에 사실 많은 분들이 그런 지원 없이 본사 지원 없이 그냥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이 X32 또는 M32 또는 베링거 윙 정도 그 정도 콘솔을 쓰지 못해서 사실은 제 이번에 강의 들으시는 분 중에 한 분도 샀어요. 마이다스 M32R 이라는 콘솔을 샀는데 쓸 줄 몰라서 방치하고 지금 아날로그 콘솔을 쓰고 있다라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저한테 이런 콘솔 사용법을 문의하는 정도의 수준은 분들은 일단 지식 수준이 디지털 콘솔에 대한 지식 수준이 좀 많이 낮은 분들이라고 보고 그런 분들에게는 제가 굳이 돈을 받고 교육을 한다기보다는 사용법을 알려드리는 거잖아요. 무상으로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제가 다시 저한테 얻은 이 삶을 뭔가 이렇게 나누면서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완전 무상은 아니에요. 적어도 저한테 기름값 그리고 식사 정도는 제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 외에 따로 페인을 받지 않겠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오늘 이 영상이 나오기까지 협찬해 주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단 오늘 이 X32 콘솔은 나눔 미디어라는 곳에서 협찬을 해주셨습니다. 최수영 대표님이 협찬해 주셨는데 행사 문의가 있으시면 나눔 미디어 인터넷 검색하셔서 많이 문의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이 영상을 지금 제가 촬영하고 있는 장소는 옥토뮤직이라는 곳에서 지금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옥토뮤직 주인이 권낙주 드러머 프로드러머신데 저하고 제게 가까운 사이인데 제가 좀 부탁을 드려서 이렇게 촬영도 해주시고 편집도 해주시고 이렇게 섬겨주시고 계시는데요. 드럼을 레슨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드럼 레슨 문의 있으시면 또 많이 좀 연락 주시고 그리고 어쨌든 이분들의 도움으로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는 겁니다. 제가 뭐 가지고 있는 게 있어서 찍고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저를 도와주셔서 찍고 있고 어쨌든 제가 이렇게 다시 회복 중인데요. 회복하는 걸 위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지인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도대체 상태가 어떻길래 이렇게 힘들다는 글도 페이스북에 올리고 뭐 이렇게 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간단하게 말씀드렸고 어쨌든 저는 제 몸의 상태에서 마무리를 좀 설명을 드리면 다리가 좀 장애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장애는 치료가 안 돼요. 그냥 시간이 지나야지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회복이 또 안 될 수도 있대요. 평생이나 이렇게 살아갈 수도 있다고 하는데 사실 제가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가 되게 많았어요. 저는 막 뛰어다니면서 일을 해야 되고 걸어다니면서 일을 해야 되고 물건을 들고 물건을 날라야 되는 그런 사람인데 그런 걸 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앉아서 사부만 보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가 되게 많았어. 이걸 낫게 할 방법이 없다. 그냥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고 해서 스트레스가 많았는데 제가 생각이 좀 바뀌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일단은 이 다리가 저는 매일 아프거든요. 매일 아픈데 이 다리가 아픈 걸 통해서 제가 기독교에서 말하는 예수님 예수님의 고통을 좀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연결고리가 됐어요. 이 다리의 통증이 다만 나의 통증이 아니라 그분의 고통을 같이 좀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연결고리가 됐기 때문에 저는 그때부터 감사하기 시작했고 제 마음이 감사로 바뀌면서 많은 일들이 지금 이렇게 온라인 교육, 오프라인 교육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도와주신다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 오늘 제가 이 X32라는 콘솔에 대해서 아주 기초적인 내용으로 파헤쳐 드릴 거예요. 근데 사실 저는 그런 내용을 안 찍을라 했어. 왜냐하면 이미 X32 강의는 많아요. 제가 일일이 실명을 거론할 수는 없지만 유튜브에 X32 검색하시면, M32 검색하시면 아마 설명해주는 영상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걸 봐도 모르겠다라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또 이번에 제가 저한테 교육받는 분들에게 뭐가 제일 궁금하냐라고 여쭤봤더니 저는 오히려 좀 전문적인 게 궁금하실 줄 알았어요. 약간 음향을 하시는 분들이니까 이미 본업에서 음향을 하시는 분들이니까 좀 디테일한 내용, 컴프레스를 어떻게 쓰는지 이펙트를 어떻게 쓰는지, 톤을 어떻게 잡는지, 발란스를 어떻게 잡는지 그럼 좀 디테일한 내용이 궁금하실 줄 알았는데 의외로 그런 것보다는 콘솔 사용법을 모르겠다라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인터넷에 많은 영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못 써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다면 내가 나만의 언어로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일단 다른 내용들은 다음 시간으로 미루고요. 오늘은 정말 이 X30이라는 걸 처음 사왔을 때 제가 이제 언박싱은 못 보여드리는데 그 언박싱 이후에 처음 딱 설치를 했을 때 얘를 어떻게 소리를 내야 되고 어떻게 연결을 해야 되고 또 이 뭐 이런 것들은 무슨 기능이 있는지 또 앞에 버튼들을, 많은 버튼들하고 다이얼들은 어떤 기능이 있는지 아주 기본적인 내용을 설명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 내용을 제가 설명하는 영상을 보고도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오프라인 문의를 주시면 제가 언제든지 달려가서 무료로 교육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일단 많이 봐주시고 많이 또 주변에 홍보해 주시고 또 저희한테 협찬해 주신 옥토뮤직, 또 나눔 미디어 많이 많이 홍보해 주시고 남초로 채널이 아니고 다른 채널인데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도 괜찮냐?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괜찮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